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직도 젊어서 반갑다고 전해라 70세 저세상에서 날 내리려는걸 하늘이 맘에 남아오면 반갑다고 전해라 80세 저세상에서 날 내리려는걸 아직도 쓸만해서 반갑다고 전해라 90세 저세상에서 날 내리려는걸 80세 저세상에서 날 내리려는걸 좋은 날 좋은 시에 갈라도 전해라 다같이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오 아리라 고게도 또 넘어갑니다 90세 저세상에서 날 내리려는걸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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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세 저세상에서 날 내리려는걸 구십세해 저 세상에서 오늘이 넘어 알아서 갈텐데 또 안하고 전해라 개세해 저 세상에서 오늘이 넘어 그 나왕새 달달을 차고 있다 전해라 매우 시대에 저 세상에서 오늘이 넘어 남은 이미 그 나왕새에 왔다고 전해라 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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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로 우리 모두 고맙게 자랑하라 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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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